자 이건 새로 바뀐 룰롤이에요. 이게 뭐라고요? 이거는 한 번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. 맞아요. 한 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4개를 선택했고요. 4개를 이제 딸이 선택했어요.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. 나는 이걸로 할 거예요. 그리고 캐릭터는 이렇게 선택했고요. 네. 총 9개예요. 나도 이렇게 선택했어요. 9개? 가위. 가위. 바위. 도. 오. 줬어. 먼저 하세요. 도래요. 도. 개는 개. 개 하세요. 개는 없네요. 요요요요요. 글이 돼요. 글. 글은 있네요.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제발 도우만 오면 좋겠네요. 또 글이에요.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또 글. 왜 이렇게 잘 나오시나요? 나 글이 잘 나와요. 어? 육이에요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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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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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몇개야? 다 내꺼네, 퀄? 다 내꺼? 퀄이 있는거, 퀄이 있는거. 이게 제꺼에요. 아, 맞아요. 퀄이 있는거 니꺼에요. 또 퀄이 나왔어요, 퀄. 퀄이 하나도 생겼어요. 여기 좀 봐봐요. 한개밖에 없어요. 아홉개였는데, 한개밖에 없어요. 또 퀄이 나왔어요, 퀄. 이거 한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어때요? 한개로 할꺼에요, 그래요. 일단은, 다시, 이거 다 여기 지금 모쪽에 있는거에요. 윗이 나왔어요, 윗. 어떻게 해야지? 윗을 어떻게 할꺼에요? 도, 개, 걸, 율. 여기로 오면은? 여기로 오면은? 이거는 도, 개, 걸, 율. 이거 욕해야지. 이거는 갈 수가 없지. 응, 맞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거에요. 어, 한 번 더 하는데. 아, 도 나왔다. 다행이다. 도 나왔어. 이것도 한 번 더 하는거에요. 계속 하고 있어요, 지금. 한 번 더 때문에. 뭐에요? 윗이지요? 윗? 아니요. 윗 맞죠? 왜요? 윗이죠? 윗. 윗이에요. 윗. 윗이에요. 거기로 할까요? 알겠어요. 거기로 할까요? 아니요. 거기로 할게요. 아니요. 왜요? 거기로 할게요. 아니요. 왜요? 거기로 할게요. 왜요? 지금 그만 하냐면요? 거기로 하면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. 안돼요. 그래서 윗으로 하라는거에요. 안돼요. 일단 윗으로 할게요. 윗. 도, 개, 걸, 윗. 윗. 윗을 했대요. 그래도 한 번 더 하는거에요. 어차피 윗이기 때문에. 또 윗이에요. 맞죠? 네. 분명히 윗이에요. 도, 개, 걸. 안되고. 도, 개, 걸, 윗. 여기로 갔어요. 지금 다 들고 있으시네요. 도! 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도가 애매하네요. 도가 애매해요. 도 그냥 툭. 안돼요. 그럼 5개짜리 다 죽는거에요. 이거 지금 끝나요. 하세요. 네. 이것 때문에 지금 줄 수가 없어요. 5개짜리 때문에. 윗이 돼요. 어떻게 할거에요? 윗. 윗. 이 개구류는. 잠깐만요. 한 번만 더 먹고. 보 개, 걸, 윗. 두 번 더 할거에요? 네. 개. 개는 어떻게 할거에요? 보자 보자. 보지마나 보지마나. 가자. 한 번 더 하세요. 위험하다. 위험하다. 걸이에요 걸. 아악. 두 분 다 하세요. 잠 먹고. 꽃에 걸렸기 때문에 두번 더 하는거에요. 또 걸이에요. 그걸 두번 더 할거 있어요. 자 두번더 하세요. 빽돌이에요. 빽돌. 한 번 더 할거 있어요. 윷이에요. 윷. 어떻게 할거에요? 윷. 응..육에 걸렸다..뼈 빨개. 웃지 마세요. 살려주세요. 웃지 마세요. 돌? 돌. 어떻게 할거에요? 아싸 안죽었다 한번도. 죽을 줄 알았는데 안죽었다. 내가 할 차례에요. 개이래요 개. 요거 개이놔 두고 한번 더 해. 1개짜리 나갔지 내가 한 번 더에요 1개짜리 들어오고 1개짜리 들어오고 1개짜리 들어왔어 1개짜리 들어왔어 한 번 더 할 거 있어요 걸이에요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할 거 있어요 2개는 죽었으니까 지금 5개짜리에요 5개짜리에요 그걸 누굴 냈어요 잡아먹었네요 잡아먹고 두 번 할 거 있어요 이건 뭐지요 이건 뭘까요 개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당신이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는거에요 개 맞죠 개 공평하게 하죠 개 맞지요 개 모르겠어요 개 맞지요 왜 모르겠어요 분명히 봐도 개인데요 개 개 개니까 두 번 할 거 있어요 그대로 개 두 번 이건 뭐에요 개죠 이것도 또 두 번 할 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두 번 할 거 있어요 개에 또 개가 나왔어요 이거 들어 올래요 일단은 들어오고 일단은 마지막 한 번 더 할 거 있어요 아 네번째가 들어갔네 이거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마지막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개하고 여기 있는 거 한 개하고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들어와서 개 개 개 이거 한번 내면 안돼 개가 여기로 가겠어요 하세요 하세요 굴로 갔어요 근데 무서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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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거는 걸 맞지요 걸 맞아요 자 걸 갔어요 걸 가고요 또 개 개 개 개 오이 한 번 더 할 거 있어요 다시 하면 안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하면 안돼요 공평이 된데요 개에 또 걸렸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한 번 다 하면 또 개에 걸렸어요 합쳤어요 하세요 만약에 이거면 끝없는 거예요 이거 두 번 끝나는 거예요 합쳤어요 이제 가서 개 개 개 개 이제는 잘 할 것도 없어요 나는요 이거 두 번 하면 끝나는 거래요 본인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와야죠 그렇죠 올라와서 잘 먹어야죠 육이래요 도 개 걸 육 잘 먹었데요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두 번 더 해야 되네 육을 잘 먹었으니까 맞지요 걸이래요 걸 어 두 번 더 할 거 있대요 글로 두 번 더 할 거 있대요 다행히나 하는 거예요 진짜 도 끝났어요 게임 끝 아니에요 첫 번째 벗기 끝 첫 번째 또 한 번 배죠 첫 번째 벗기 끝 응 아빠 1승 1승 2승 2승 2승